피부 속부터 차올라 무르른 피부 아임새라 굿새라 아임새라 굿새라 아임새라 굿새라 네 조금 더 플랫하게 아임새라 굿새라 홀리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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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랐다 까칠해졌나요 왜 발락하나요 건조해진 피부 어떡하면 좋죠 이건 어떤가요 굿새라 굿새라 부드럽고 촉촉한 내 친구 굿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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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 종일 조족하죠 굿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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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높아 날게 매끈적죠 굿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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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 종일 조족하죠 굿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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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높아 날게 매끈적죠 홀리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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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칠해졌나요 왜 말락하나요 건조해진 피부 어떡하면 좋죠 이건 어떤가요 굿새라 굿새라 부드럽고 촉촉한 내 친구 굿새라 세라 굿새라 세라 하루 종일 촉촉하죠 굿새라 세라 굿새라 아임새라 굿새라 간단하게 매끈적죠 굿새라 슈퍼크림 홀리카 홀리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